한글자막 by 김지혜 뭐했니? 내가 뭐예요? 많이 안 봤어요. 많이 안 봤어요. 지금도 많이 아파요. 레인저 복 입은 사람 봤어요. 분명히 겨울 유니폼이었는데 옷이랑 손이 다 피투정이었어요. 많이 외로워 보였어요. 우정기에서 선배님 소리 듣고 다원아. 어떻게든 선배님하고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. 되게 오랫동안 선배님을 기다리는데. 이광 선배. 넌 왜 이러고 있었던 거니? 떠나지도 못하고 아버처럼 혼자 여기 남아서 업무하고 있었던 거야. 작년 여름 그 일에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니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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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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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